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팍챈데? 쉽지 않구나 이거. 자 집주합니다. 안 안가랬어요.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환영 할만해. 할만해 할만해.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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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어허허 제발 제발제발 아하하하 ㅆㅆ 제발 환영아 할 수 있다 포기하지마 아우 포기하지마 안 돼 제발 형들 킬하지마 야 씨 바로 간다 이거 아 너무 아쉬워서 그래 아 여기 피 아 여기 피 스페셜 포인트 5 4 5 5 5 5 5 왜 이렇게 수맛스럽게 와 이거 박빙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멀티킬 지렸다. 와 1킬인데. 와 1킬. 진지. 선입금 받은거야. 와 1킬. 와 1킬. 아 2킬. 와 1킬. 와 2킬. 와 2킬. 와 2킬. 와 2킬. 정해졌다 아까 그거 봐봐 아니 이게 이게 허베 났네 진짜로 아니 이게 집전율이 더 좋아 뭐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득득에서는 이게 더 낫다 진짜 봐봐 이게 허베 났네 여러분들 나 이거 잘못 선택을 했네 총을 야 이거 개몽청한지도 했네 아까 와 어렵다 쉽지 않네 멀티킬 멀티킬 스페셜 버스 가냐? 어? 와 지렸다 좋아 어디 한번 넘여봐 보여줄게 득득이 어디 한번 넘여봐 보여줄게 득득이 득득이네 이 캐치 어? 이 캐치 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스페셜 버스 더블 킬 킬 스페셜 버스 그냥 아 제발 와 와 아까와 다른 모습 뭐야 이거 와 아이온